고춧가루 예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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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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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송가루 고춧가루 전문 Zo 10 고춧가루 와.. 뜨끈어.. 저 위에도 자리 있는가봐 저기 자기야 가서 와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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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틀 없네 아미나 그리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와.. 붙겄네 아..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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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음.. 음.. 네.. 아.. 인기서 가야되고 맛있어 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다스 요트 불권작용 투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루어지면서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 마이다스 요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승선하신 분들과 가족분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학교 여행하신 분들의 안전을 대리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1층 실내에 오른편과 왼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을 도착하시기 전에 저희 승무원들에게 협조를 좀 구하신 다음에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사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공해드린 맥주와 음료는 다 드신 후에 용펜을 장방울 쓰레기탕에 넣는 그대로 버려주시고요 어디서 할지 모르겠네 어디서 할지 모르겠네 뽕 한번 하루라 쓰겠지 다리에서 하는 것 같아 아까 기다리기 다리에서 하는 것 같아 다리에서 하는 것 같아 아까 기다리기 다리에서 하는 것 같아 물 갖고 왔다 물 갖고 왔다 세차 한번 찍어봐 너가 네 나 배를 하고 또 감사합니다 배를 타고 바랍니다 엠컨과 협박이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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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에다 치고 가졌어. 이렇게... 한 개로 안 믿어. 딱 있어라. 빨리 또 빨리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하나씩 빨리 물어. 다 올라와, 하나씩 빨리 물어. 엄마, 웃어서 말아. 엄마, 웃어서 말아. 엄마, 웃어서 말아. 엄마, 웃어서 말아. 엄마, SMS. 엄마, 웃어서 interpret으니, 지금 생각이야, 차가운 날씨. 지금 생각이야, 차가운 날씨. 됐습니다. 작은 섬이지만요. 조선시대의 일양장군이라는 분께서 돌산송과 장군도사의 협수로를 이용해서 많은 외적을 물리쳤던 역사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후대 일양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장군도라고 부르기. 소로에는 수준석산가리가 남아있어서 대들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자. 또 늦게 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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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집내요 베이16000 수출 오늘은 두 곡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인곡으로는 아름다운 상상음악과 함께 멋진 불꽃쇼를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람 크루즈는 920만원에 승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크루즈 유람설이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승산하시고 계시는 마이다스 5,4,3,2,1 2,4,3,2,1 2,4,3,3,2,1 2,4,3,2,1 2,4,3,2,2,2 2,4,3,2,1 1,2,1 2,4,3,2,1 1,2,1 2,4,1 2,1,2,1 약속해 이 순간을 나라 지나고 가시보게 들려주면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라 expl approached 손 Dang 손öst 손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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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